고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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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소 방열판 주고 앉아 있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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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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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도 꺼지간데 빼돌리기 자방할걸 남 배가 날라 라가블리니 아무리 허접이어도 이건 좀 힘드네 허접에는 더 허접이 있다네 사실 야 그래도 일반목 보다야 크다 박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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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이제 편향을 적어도 왜 계속 나오냐 오우씨인가요? 흠 망한거같음 왜냐면 망했어 그냥 디펙트하면 맨날 망하다보니까 아무튼 망했음 같은 느낌이 그런 감정이 들은 것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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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ắm 엘리트를 이렇게 쉽게 잡는 디펙트는 얼마나 강력한 캐릭터일까 유머란톤 엘리트 여전히 부끄럽게 참고로 접근 반대 태풍 눈피가지가 너무 애가요 이펙트에 따라 신지 오 메아리 버퍼 맛있는 것만 골라놨네 아니네 버퍼가 도둑 저녁 백박드립 이런 똥댕으로 창방심장 잡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무리 무리였다 원 Norwegian 문할퀴기 빔 미래에서 왔으면 로또.. 로또 번호나 알려줘 디펙트 죽는거 알려주지말고 디펙트 죽는건 뻔한거잖아 호호 치약 편향에 반복까지 있다 근데 근데 룸피가 지금 그러던 어느날 디펙트는 사실 이게 되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거 되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뱅듬개 까비야 깝쇽 강판 디펙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판 디펙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인공지능까지 샘프락을 거는 디펙트 셀프락을 거는 디펙트 앵초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의적인 인공지능 안에 편향 빠짐 울겠네 근데 다시 나오믄 울겠네 근데 다시 나오믄 1160도 돌아서 원위치네 유성타격 쓰긴 써야겠지 그래야 핸드 락 안 걸릴거니까 불가능한 인공지능 비쌍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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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아 속 안하라고 어이가 없네 죽어 방열판 방열판 르나스 잡는게 맞겠지 전향 또 나왔네 치약관리 급함 양채여름 치약관리 그냥 쓰레기 하겠다 이넘강 아니 이건 디펙트가 강한게 아니고 고누데카가 약한거잖아 상방심장에서 어쩔거냐고 죽으십시오 이승철은 공예 12명체의 삭제를 매우 안타까워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승철은 그의 대표고 그런 유물도 없습니다 를 발표했다 헬로우 월드 를 발표했다 헬로우 월드 어후 를패이 싫어 이거 주업해면 잡을 수 있나 일단 주업해볼까 와우 를패이 싫어 를패이 싫어 개몽 개몽 유타 질탈 이승 Ab recl IP 재활용으로 없애봤자 다시 카드가 나올 뿐인데 와 평형 내 첨탑의 디펙트를 기억해라 디스크 심접 아니 가지야 뭐하니 진짜 하하 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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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관리네. 하하 갯관리네. 하하 갯관리네. 진짜 쓰레기네 헬로월드는 또 왜 나오는데 다행히 영원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실수. 이 게임은 배경 의미 없나요? 진짜 모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전기다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선탑에 안 나왔어. 이게 개미냐. 이게 개미냐. 이번엔 메아린가. 이번엔 메아린가. 디펙트를 살리기 위한 수없이 많은 세계 선들의 간섭. 수없이 많은 평행 세계의 지구에서 티펙트를 살리기 위한 고군분투 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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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기 갈비지 트래쉬 게임이라는 뜻 한 줄 요양비 썼다 아니 이게 뭐야 드레기 게임 이 세계 선도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아까 메아리 어떻게 뽑았더라 수비 지우고 뽑았나? 살려야 한다 이번엔 증폭도 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게임 아니잖아 어찌라고 그르르르 메아리도 안 돼 버퍼도 안 돼 인공 편향도 안 돼 이 캐릭터는 쓰레기다 이게 내 결론이다 그건 맞지 그건 맞지 흠 뭐? 넍 voltage 족 안 돼 의 aly 비롯 sabe Veh которая ơ 에너지 없어서 유성타격 못쓰게 되니까 답이 없네 저걸 안 써야 되나? 계몽을 안 써야 되나? 계몽에 껴요 아 이러면 메아리 안나오는데 메아리 안나오는게 답일수도 있지 아 이러면 메아리 안나오는게 답일수도 있지 아 이러면 메아리 안나오는게 답일수도 있지 에이그 개답답하네 핸드 박히는거 뇌우 분명히 없앴는데 왜 또 나와 이러면 메아리 안나오는게 darauf 강화된 몸체로 막는다 쳐도 와 이거 몇 회냐 10... 거의 20분 가까이 15분 가까이 고마워 디펙트 오메데토 세례게임 축하해 디펙트 넘구려 이건 진거지 룬피 가지라서 빡세는데 여기서 가지가 없어도 힘들 것 같고 룬피가 없어도 힘들 것 같은데 룬피가 없을 것 같고 룬피가 없을 것 같고 비가 없을 것 같고 룬피가 없을 것 같고 룬피가 없을 것 같고